원진은 또 인생노래 만든담스롱 아니 벽발갈을 처음 했어요 저는 왜 벽발갈을 또 봐 아니 지양소에 벽발갈 항상 했잖아요 응 아니 편시추는 나 진짜 편시추는 뭐랄까 여기 단가 중에서 내가 배운 곡 중에서 최고듣마 그렇지 가사가 곡도 무슨일이야 곡도 어려워 벽발갈 벽발갈에 신고시 한번 해야될 구부를 받는데 신고시? 아우 벽발갈은 신고시 가능하구나 그라믄 뭐써요 그라믄 뭐써요 뭐 안 뭐써 현실추는 진짜 진정하고 그래냈는데 진짜 좋더라구요 가사가 좋더라구요 배울것이야 배울것이야 백발가고 좁게 좁게 겹치는 부분이 있어 백발이 설고설타 시작 백발이 설고설타 백발이 설고설타 백발이 설고설래 그날 백발 한시모다 오이 우산은 진안해는 지경궁은 흙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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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ng 흙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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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아사를 헌들 초록 같은 우리 인생 틀은 이를 어디 알겠냐 야야 친구들아 승지강산 구경가자 금강산 들어 간이 천천히 경산이여 꽃마다 경계로구나 산파로 둘째야 산층층 논파입고 경순무풍야자파 누른술로 흥정 기뻤네 그 산을 들어가니 조그만한 남자나 있는 빛으로 종들이 모아들어 제 말이 흐느라고 어떤 중은 약관 쓰고 어떤 중은 법관 쓰고 또 어떤 중간에 몽동풀 묵체를 양손에다가 쥐고 구멍을 이어서 앨범 목 Top 돌아 뚝딱 뿥비를 사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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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륵 칠쯔고 탁자 우엠 늙은 옷을 하나 가사 가사 작곡을 우슬러지게 배고 구붕 구붕 이불을 걸어니 현사무종이라 허는 대로 하구나 허허렁거리고 놀아보세 그러면 백발가를 나는 안하고 여러분들만 한번 해봅시다 어느정도 하는지를 내가 알아야 썩어 고파잇고 경수무풍 야자파 무르헌 수홀로흥 깊었네 그 산을 들어가니 세 번째 파관데 거기서 안 맞았어 계산 판물 시작 계산 판물장 계산 판물장 고파잇고 경수무풍 야자орон 계산 판물장 계산 판물장 계산 상대 내가 계산 판물장 계산 판물 street 쪼고 계산하라 빛난 뒤 여러 중들이 도와주러 개방아질 허느라고 어떤 중은 맛관쓰고 어떤 중은 법관쓰고 어떤 중은 달에 봉긍긍국채를 양성에다가 지고 풍걸 풍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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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어떤 중은 맛관쓰고 어떤 중은 법관쓰고 또 어떤 중 발에 봉긍긍국채를 손에다가 쥐고 해야 돼 그러니까 손에다가 손에다가 쥐고 이렇게 해야 되지 다시 시작 어떤 중은 어떤 중은 시작 어떤 중은 맛관쓰고 어떤 중은 맛관쓰고 또 어떤 중 어떤 중 또 어떤 중 또 어떤 중 또 어떤 중 달에 봉긍긍긍국채를 양성에다가 쥐고 풍걸 애 마침 typ 및 ders 금회 조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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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조긋 조긋 클日 조긋 ucks 은노승하나 가사찬복을 가사찬복을 으스러지게 메꾸 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 내부를 하니 전사무종들아 허는대로구나 자 여기서 닭자 위에 늙은 옷은 하나 가사 착복을 으스러지게 메고 해야 돼 거기서 달고 가지 마 현주야 너는 으스러지게 메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으스러지게 메고 꼬박 꼬박 이에 무르 걸으니 이렇게 해야지 자 닭자 위에 시장 닭자 위에 늙은 옷은 하나 가사 착복을 감사 착복을 으스러지게 메고 메고가 아냐 메고 메고 잘 어울리지 마 메고가 아냐 메고 해야 돼 시작 메고 그렇지 으스러지게 메고 으스러지게 메고 또 꼭 달아 메고 이거 아니라니까 메고 해야지 시작 메고 이렇게 우스러지게 메고 우스러지게 메고 구분 구분 내 불을 허니 연사무종이라 허는 대로구나 아, 공도 안 맞아. 연사무종이라 허는 대로구나 연사무종이라 허는 대로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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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커드롱 거커리고 거커드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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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커드리고 놀아보세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노래 생각보다 잘 만들었어요. 몇 군데 조금 어슷 어슷한데 외에는 잘 만들었고 서로 의지하면서 서로 의지하면서 서로 의지하면서 컨닝해가면서 떼창으로 하니까는 제법 한 8, 90% 만들었어요. 18번지 만든 사람 한 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죠. 리완성? 선생님이 박자를 잘 찍어주셔서 조금 수월했어요. 박자는 많이 잘 맞췄어요. 그렇게 하고 바로 배운 노래를 바로 이렇게 18번을 할 수는 없죠. 조금 더 만들어야 돼요. 숙성하는 과정이 필요해서 바로 지금 하라고 하면 그거는 너무 힘들어하죠. 아니 하기는 하지. 그런데 듣기가 괴로우니까 안하는구나.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아요.